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나 안색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. 왜? 자기 얼굴 이상해. 이거 색깔이 너무 이쁘게 나온다. 할머니가 나보고 진짜 너무 늘었다고. 그러더라고. 지연아 근데 너는 이 스타일도 너무 잘 어울린다. 항상 그 전에 커리어우먼 스타일로 봤었는데. 블라우스에 완전 이렇게 딱. 넌 뭐니? 유치원이야? 저 유학. 네. 유치원 상사요? 저 유치원인데. 오 씨. 정말 천하장사 만만색. 나는. 야. 난 좀. 나도. 백투장사. 백투장사. 야 나도 ESTP야. 너도 ESTP지? 자 이제 유튜브에서 말할 수 있는 콘텐츠 좀 한번 잠깐 얘기해 볼까요? 어떤 게 요즘 좀 고민거리라든지. 자 이제 30대 여자들이 모였으니까. 30대 나온 토크를 해볼까요? 토크가? 무슨 토크가. 이미 다 할 것 같은데. 이거 진짜 나가냐? 어 나갈 거야 진짜. Q&A라도 해야 되나? 뭐 하지? 몰라. 자기소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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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엠 그라운드냐. 자기소개하기. 한 박자 쉬고. 텐티큐. 자기소개하기. 나 기억이 안 나. 텐티큐. 이거 하고 또 뭐 있지? 텐티큐 텐티큐 텐티큐. 우리 어떻게 만나는지 얘기할까? 근데 아무도 알고 싶지 않아. 알겠어. 나 진짜 궁금한데 이건 뭐야? 이게. 일반 가정집에서 이런 게 있는데. 오렌지 날갱이는 아닌 것 같아 지금. 펄프 뿌리 아니야. 혹시 펄프야? 펄프 있는 거야? 어. 펄프 있는 거야. 근데. 진짜야. 오렌지 펄프가 아닌 것 같아. 총농이 묻어 나오는데. 아니야. 이 실 찍고 얘기할게. 이게 뭔데? 뭔데? 식혜 남았다고. 바툴인 거. 아 바툴인 거. 괜찮아. 먹고 죽지 않아? 죽자라도 됐네. 괜찮아. 아 실력 나와도 되나요? 실력은 돼. 괜찮아요? 어차피 팔려도. 안돼. 뭐. 근데 얘기는 해야지. 어차피 나라라고 하는데. 나란이라고 하는데. 왜? 닉네임 쓰는 게 더 웃겨. 그래 닉네임이 더 웃겨. 닉네임이 막. 캘리님은 막 이런 거 약간. 안 맞으실 것 같은데. 아니 오빠 알아. 다 같이 만나가지고 이러고. 이럴 때만 페이스타임 하는 거 아니야 언니가? 응. 다 같이 만날 때만. 안 맞잖아. 아니 열심히 막 정리하고. 안녕. 오빠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내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? 아 예 안녕하세요. 저 세룡이 친구. 저 동경이라고. 예술 준비했지? 지금 미남으로 나오시거든요. 아 예 감사합니다. 진짜 제 브이로그에 나가니까. 나중에 딴 말 하지 마세요. 각도 잘 맞춰주시기야. 자기 피알 한번 해보세요. 10초 드립니다. 시작. 별로 피알할 게 없는데요? 빨리 결혼해야지 이번에. 올해. 올해 결혼하라고? 아니요? 아 저 이사 갈 준비해야 돼가지고. 또 어디로? 어떤 여자가 또 살림 차리려고 하냐? 미워? 어? 이제 나가도 돼. 왜 또 놀아야 돼? 왜 또 놀아야 돼? 오빠 나 안 보고 싶어? 아 뭐 지금. 아 끊겼어 지금. 끊긴다. 네? 괜히 뭐 뜯은 척 한 거 아니야? 이거 어떻게 돼 있어야 되니? 어? 오빠 우리 안 보고 싶나요? 어? 어? 소마장사처럼 나오는 거. 백두장사처럼. 백두장사가 제일 톱이 높은 거 알지?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래. 너. 어? 의상루? 자꾸 틈즈에서 메시지가 오는데 정말 짜증나. 일 많이 해요. 지들끼리 얘기하면 됐지. 왜 자꾸. 어? 이거 넣으면 안 되겠다. 뭐라고? 넣으세요. 뭐라고 하세요. 역시 쿨하다. 대박인데? 괜찮아. 나랑 안 친한 사람들은 인스타 친 거 아니야? 아니 혹시 내 구독자일 수도 있죠. 야. 그거 조심해야 돼. 그거 아니야? 60 몇 명이야 너? 구독자? 78명. 68명? 그거 얼마 큰 숫자인데. 어 조심해야 되겠다. 이거 편집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. 편집 잘해 대림이. 너무 잘하더라. 음. 캐스트입니다. 캐스트입니다. 저희 집에서 슬립오버를 할 거고요. 여기. 여기 밑에 온 거. 뭐야? 나 점이야. 아니 여기 밑에. 아니 여기 밑에. 눈빛이. 운고 울어가지고. 네이빙. 자. 네이빙. CCTV잘가 있어요. CCTV잘가 있어요. CCTV잘가 있어요. Shout out. Churse. 저희는. 지금 세리비를 위해서 비디오를 좀 찍어볼게요 세리비 남편이랑 지금 베이비랑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세리비가 왔습니다 세리비가 왔습니다 세리비가 왔습니다 나 너 빨리 와 빨리 와, 근데 약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나 죽으면 안 되니까 난 paragi 진짜 영하게 해 줄 수 있어요 진짜 영하게 해 줄 수 있어요 초콜릿 부위 맛 나게 해 줄게요 느낌 마시죠? 오! 이거 맛나! 냉살라고 부탁한 알쓰! 알쓰가 먹는 깐로아! 아이고 시끄러워 미안해 난 에스키! 좀 더 먹었어 좀 더 먹었어 세리마 이거 뭐야? 아 그거 티! 야! 세리마! 세리마 하면서 이거 좀 먹때봐 세리마! 어? 야 고냥 젤리? 고냥 젤리 짱 맛있어! 어 알어 로웨일 거라고? 맛있다! 아이 투 마이 서스크라이버스 치 휘어 아하하하 굉장히 별로인데? 예! 빠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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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! 바이! 아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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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하하하하 내일은 가방하게 좀 원합니다 어! 어? 어! 아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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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은 힘이 됩니다